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섭씨 50도 안팎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의 강도가 세졌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승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위에 쓰러진 한 학생이 간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물을 뿌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 줍니다. 이 마을에서만 최소 6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기록한 인도 라자스탄주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한 관측소는 사상 처음으로 수은주가 52도를 넘어 기상청이 센서 이상을 조사할 정도입니다. 인도 전역 37개 도시의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기면서 전기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고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한 타키스탄도 신드주의 최고 기온이 섭씨 51도까지 오르는 등 살인적인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는 간혹 여름철 기온이 50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정도가 강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 비상경보령을 내렸습니다. SBS 신승희입니다. 제작전기 제작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